추진력, 반발 역 마지막 대미션, 대본포트 밀어내기. 두 팀이 마주보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제한시간 1분 안에 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유라리? 네. 아유라리? 네. 어테이션. 1, 2, 3, 4, 1, 2, 3, 4, 5, 6, 6, 7, 8, 8, 2, 4, 5, 6, 7, 8, 8, 9, 9, 10. 1, 2, 3, 4, 5, 6, 8, 9, 10.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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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한, 둘, 하나, 둘. 다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거 뭔 일이야? 하고 왔어. 아, 몸이 깡아. 갑니다, 몸술로. 갑니다, 몸술로. 어, 뭡니까, 이거? 갑니다, 몸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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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몸슬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10초, 10초. 10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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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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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일단은 1대 0입니다. 몸 쓸 것들! 근데 잠깐만요. 이거 봐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저 뭐만 풀었습니다. 잠깐 제가 그냥 의심인데요. 첫 번째 경대에 힘을 빼게 한 다음에 두루원 세 번째 역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들키는 건가? 작전이요? 우리 이번에 끝내야 돼. 세 번까지 안 가지.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경기 씨? 눈걸이 돌면 안 되지, 우리는 또. 눈걸이? 오빠, 이뿌면. 눈알 돌면. 근데 이거 망심하면 안 돼. 저기는 지금 아닐 수도 있어. 저기 지금 비상 걸렸어, 비상 걸렸어. 바꼈어요, 지금. 이동훈 씨가 주장이 앞쪽에 섰네요.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피치 올리겠습니다. 바로. 라인 맞춰주시고요. 지금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실례! 네! 아이유 레디? 네! 어테이션! 아이유 레디? 네! 어테이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우리, 어? 신라대 학생들! 어, 신라대 미쳤어요! 신라대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 신라대 학생들! 신라대 미쳤습니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one, 둘, 하나, 둘. 이야, 나이거, 우리 선생님이죠. 하나, 둘, 하나, 셋, 둘, 하나, 둘. 보세요. 지금 신라대 학생은 계속 합이 맞잖아요. 몹시번드 보세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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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지났어요 아까도 30초 때 역전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왔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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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키보드! 너무 좋았다. 근데 진짜 세다. 세다. 발 차는 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힘이 안 밀려요. 발로 이렇게 동시에 차는 게 느껴진다. 막 미는 게 느껴진다. 바꾸자, 바꾸자. 또 바꿨어, 또 바꿔요. 지금 바꾸는 이 자리는 말이죠? 첫 판에 약간 졌던 자리거든요? 두 자리에서 지는 거네요? 그러게. 말 잘한다. 3라운드 결승전이죠. 본격적인 결승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체력이 빠져있거든요. 이제 누가 더 체력이 세느냐. 그 싸움이에요. 신발 라이팅! 화이팅! 몹스쿼트 라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유 레디? 네! 오테이션!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MIXI 아유 Soviets! 미세, exactly! 사이사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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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스베스트 합리화 지금! 2년 만 원! 이겨내! 이겨내! 자, 마지막! 이겨내! 이겨내! 이! 이! 컴온! 이! 컴온! 이! 이! 컴온! 소고기! 오늘 개미션 승리는 승리! 승리! 밥에 질 먹자! 좋겠다! 소고기 먹자! 잘했어, 잘했어. 최선은 다했으면 된 거야.